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 가정의 달 기념으로 쿠키로 5분 브레이크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크리스탈 쿠폰 공개 패밀리 데이 예아 500 크리스탈 요런 문구가 적혀있네요 패밀리 데이 와우 휴일 예아 이거 운영진분들이 휴일 연휴 시작돼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 크리스탈 쿠폰 코드를 공개합니다 쿠키로몸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유효기간 2019년 6월 2일까지 와 내년까지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효기간은 2019년 6월 2일까지라는 거 알아가시면서 이 쿠폰 코드는 제가 아래 영상 덧글 설명란과 링크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